해멀기용악냐 이 오무어 재도전이냐 마나스톰이냐냐 마나스톰 한방 가자 안되겠다 오무어 8등 박아서 지금 심신이 안좋아 아까전에 오무를 1등 하지않았나 그게 오무였던거 같은데 완전 아 오무도 이렇게 출발하는거지 두번째야 소인이 조금 별로야 마나스톰이 할수있는 최적화된 상황이거든 해적멀롱야수 용조까지 최적화된 코스트 최적화된 일단 트럭아니죠 리치왕이 있는데 어떻게 트럭입니까 마나스톰이 마나스톰이 리치왕이 있는데 어떻게 마나스톰이 트럭이냐 반반이네 성공은 가져왔지만 때림의 50%가 또 부족해 75으로 그리고 이건 맞고 하나를 물가는게 좋으려나 이거하면 그냥 이기거든 세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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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이기다 켰다 아니다 이기다 켰다 2위를 치는게 중요할거 같은데 2위를 1위를 쳐야되거든 그럼 두마리 가야되겠네 아 똑같네 별로 의미없네 아니다 의미있지 3마리만 죽을 수 있잖아 생각되거든 뭐지 1마리? 1마리 이기겠지? 아니 발견을 했다고 아 3발을 해? 아 진짜 3발을 했어 뭐로 해서 3발을 한거지 해적 해적으로 뜯는데 3발이 뭐야 뭐지 해적으로 3발이 뭐지 해적 3발이 뭐냐 아니 이걸 황금을 어떻게 맞은거야? 넵 넵 넵 넵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되나 그게?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엘식이 나올거야 넵 넵 넵 넵 Sin 이름낵 시작 넵 이야 한 것 네 아... 유애를 짓고 싶어 아...괜찮아 아...근데 두개를 짓고 싶어가지고 아...이거 너무 많네 아우 자 이건 이겼네 쭈꾸미 앞에선 모두가 성듬이 있으지 이거 다좋아요 아 쭈꾸미가 진짜 사귄게 너무 사귄 3발을 했네 아 5발을 가야되다 5발을 가야되나 6발을 가야되나 5발을 가긴 하는게 맞긴한데 두개 팔고 가야되나 지금은 쎄보여 내 생각으로 상쭈꾸미가 지금 음하무시하지않나 아 근데 이게 사살을 만들면은 안죽을수도 있어가지고 아 나도 5발이 맞는데 나도 6발 보고싶다 아 나도 6발 보고싶다 5발이 맞거든 6발 보다가 영원까지 날라갈거 같은데 너무 오래걸려 나는 5발이 맞kop 6발이 맞더라 5발이 맞붙뿌려 아 너무 오래걸려 5발이 맞붙뿌려 5발이 맞붙뿌려 1발이 맞붙뿌려 쌍쪼꾸미의 힘을 보여줄 수 있으려나? 생각보다 쌍쪼꾸미의 힘이 세긴 하거든 솔직히 그치? 근데 2번 턴은 좀 위기이긴 해 아 3타로 가서 오케오케 샥 쌍쪼.. 5발 해야될거같은데 이제 5발 해야겠는데 너무 센데 아 근데 잘싸우긴한다 어어 잘싸워 잘싸운다 와 2.4로 왔어 이거를 그럼 6발인데 그럼 6발이지 한 대 더 맞으면 되잖아 파는게 날려나 가나요 가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힘 해야 될 것 같아 흉합체가 신호지가 별로 안좋아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아 근데 이길 확률 꽤 있어 저 독성만 안 때릴되거든 어떻게든 아 아깝다 어 뭐야 비겼잖아 왜 안 죽었냐? 아 피가 많았나? 준비했습니다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게 제 지론이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야영밖에 없네 하수인은 하수인은 이상원 사실은 하수인은 forces Terzo 앉을 것 같은데 앉을 것 같은데 아이고 오마이갓 지는 분위기 아닌가 아 드로우 진짜 두 장 두 장이 10댐 그래 가져가 두 장이 10댐 아 뭘로 깎아 개 땡기는 3댐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나 진정한 선의 끝을 목격했다 난 진정한 시련의 끝을 목격했다 나 진정한 선의 끝을 목격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누가 봐도 빨리 가라는 거네.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믄요. 불안을 찾는다. 먼저 본다.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와와와. 야씨 가 가 가 가 빨리 가. 아무거나 하나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 못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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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길 듯. 아 이거 만피 1등 각 그림은 보이긴 하는데 그치. 할 수 있을까. 아 못 나갔어. 용적을 이겨야되는데. 아 이 던전 칼렉이라 이거. 마나 스톰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우 쎄다 생각보다. 와 저게 나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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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 드로우 몇장 먹던 거야. 내가 아까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드로우면 자꾸 드로우먹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네. 아 죽였다. 아 자꾸 드로우 쳐먹어도 짜증나 죽겠네. 흐흐흐흐흐. 아니 아까 전에도 두장 먹더니 또 먹네. 자꾸 먹으냐 저거. 자꾸 먹어. 오오오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깐. 그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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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아 멀록이 너무 많네 잘 큰 멀록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잘 붙을 것 같아 어우 렉은 뭐냐 아 환경이 더 그렇네 독성이 덜 발려져 있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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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한 싸움인데 아 속성전이네 결국에 아니 칼렉 죽었어? 소질이 있으시군요 누구한테 죽었지? 캘투자한테 아 해적한테 죽었나보다 아 해적한테 죽었나봐 아 리루하는거 너무 빡세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워도 두렵지 않다 용병 모아야 되겠다 와 킬투자드한테 죽었는데 몰룩이고 몰룩이고 야수 아 심각지에 두개의 나니나의 첨부 황금 딱히 있으면 되나 아 이거 독성 발라줘야되는데 큰일났네 독성이 하나도 없네 독성이 없어 여기는 하나 볼게요 에이 독성 하나 하나 황금 리븐 되었는데 아까 다 황금 프라이 독성이 없어 1대1인거 같은데 야수가 이겼으니까 설마 몰룩인데 아 그렇지 아 독성 개방기 시작 빛을 텁텁히 해냈군요 아 이거 발라야 되는데 이게 문젠데 얘가 잡을 애가 없어 25 아 얘가 문제다 그냥 한 대 맞자 맞고 다음 턴 준비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한 번에 못 끝내는데 피 많아가지고 아 까다롭네 그냥 얘를 팔까 맞춤 맞습니다 아 불안이요 아직 버리기 좀 아쉽지 얘가 쓰레기야 얘가 얘가 1인분 못해 북성이 없어가지고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얘가 1인분을 못해 그게 문제 50 것도 못해 얘가 1인분을 못해 1인분 했어요 1인분 했어요 1인분 했어요 1인분 했어요 했어 했어 1인분 했네 북송 봤으면 1인분 했지 1인분 했어요 와 1인분 했어요 1인분 했어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와 됐다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다 진짜 거기서 또 스위치 네 으 ㄹ 아 ㄷ ㅇ ㅇ ㄹ 신원 1배 상대 천번역 앞에 있으니까 두 번째로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좀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얘를 뒤로 빼놓습니다 아이고 위치를 좀 아쉽네 왜냐면은 얘가 그게 있어요 중매가 나와가지고 중매를 빼놔야 돼 뒤로 아이고 그지그지그지 중매를 빼놀라고 만피 우승 1도 안 달았어 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것이 바로 만피 우승 아 이거 너무 좋은데? 100점까지